한국영화 여러분 한 편에 여러분 천만 명이 본다. 저는 절대 안 봅니다. 왜? 대세에 편성하는 것이 별로 나는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그냥 전부가 보는 영화는 일부러 안 봅니다. 시대에 사기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인도 사기꾼이 나오고 시중에 언론 타는 사람도 사기꾼이 많거든요.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병호 tv 들어오시면 자주 사기꾼을 구분하는 능력이 많이 커질 겁니다. 왜? 방송을 하는 사람 자체가 대세를 편성해야 여러분들 생각 없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보시는 분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들어오시거나 그다음에 녹화분을 보시기에는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런 기백이 강한 겁니까? 천만 명이 보는 영화 안 보는 겁니다. 뭐가 이러면 저쪽으로 한쪽으로 왼쪽으로 확 가고 오른쪽으로 확 가면 저는 남도에서 이러면 컸기 때문에 멸치대가 그렇습니다. 멸치대나 깔치대의 어군이라고 하죠. 어군들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쫙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몰려다닌 거물이 터질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세가 왼쪽 오른쪽 가지에 딱 중심 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훌륭한 인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여러분들 물건 하나가 무슨 유행이 되면 명품이 유행이 되면 날밤을 세웠으면 줄을 서고 그 이름 정성이 있으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라 이야기죠. 명품을 여러분 사게 되면 명품이 계속 강가상각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돈을 가면 미국에 이런 ETF를 사라는 겁니다. 사기꾼을 조심을 해야 되죠. 돈 사기꾼 정치 사기꾼 지식 사기꾼 유행 사기꾼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양철학을 하신 임근순 작가께서 한 말씀을 그냥 고지게 했네요. 공감과 위로가 대한민국을 망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감과 위로가 전 국민을 금쪽 위로 만들어버린 실정입니다. 모두가 다 외손주 시상이 외값집 인 줄 압니다. 방송이야 돈 벌이 때문에 특히 소비 권력을 진 여성들 눈치 보느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심지어 인문학까지도 공감 위로 힐링 같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인문학은 성찰과 반성을 때로는 혹도하게 강제도 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공감과 위로 힐링 은 쓰레기입니다. 전 국민을 피해의식 가진 외손주 덩어리로 만든다는 말을 어떤 지식인도 못하는데 그래 그것만으로 남조선 지식인의 이름들 99%가 뭐인 줄 모르겠습니다. 공감과 위로 힐링에서 반성과 승찰 더 나아가 통찰로 전환을 외치는 목소리와 그걸 알리는 깃발이 들었어야 될 겁니다. 새벽은 언제 오려고 합니까 좋게 말해 금쪽이지 적지 않은 국민들 특히 여성들은 정신병 고객과 신당 고객으로 만들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사는 게 본래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게 원래 터프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간 수많은 난제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인생의 이런 필연적 숙명이자 운명이자 의무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이런 분들 위로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로를 해야죠 그런 공감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두가 여러분 쉽게 사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공감 힐링 위로 나는 애시당초 지식인들에게도 이런 공감 위로 힐링을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50대의 서양 철학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데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자기 인생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했어요 그냥 건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데스나 플라톤 가는 사람들을 맹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 문제를 지 혼자 해결을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 서양의 여러분들 가장 고전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성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문제가 어려우면 삶 자체가 원래 어려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 다음 인간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여러분들 큰 위로를 원하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기 안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합니까 인간 친구 친인척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임근순 여름 작가의 이가가 좀 강하긴 하는데 인문학은 성찰과 반성을 때려 혹도가 강제도 해야 하는데 다 쉽게 살려고 하니까 쉽게 살려고 하니까 나약해지지 않습니까 공감과 위로와 힐링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면성의 굳건함이라든지 중심 이러면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좀 엎어지고 그 다음 뭡니까 까지고 얻어맞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한 발씩 사람이 성숙되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온 이런 방송에서 무슨 힐링이 어떻고 무슨 뭐 공감이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야 이렇게 죽비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오늘 시대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전력 투구를 하고 열구성과 에너지를 퍼붓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뭐죠 양파를 거둬치우고 뭡니까 날밤을 새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투쟁하고 도전하고 그게 공감과 위로와 힐링보다 백배 나은 거죠 나약해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살려고 하니까 잘 살려면 쉽게 살 생각을 버리면 잘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나라가 골로 가는 길은 두 가지 다 이야기죠 공무원 숫자 늘리고 돈 풀어서 경제 살릴 생각하면 확실히 골로 간다 이야기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쉽게 사는 길을 열어제치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살려고 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힘든 거고 인생이 여러분들 벅찬 거니까 힘껏 살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 길도 열리고 뭡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모처럼 인근순 철학하신 분의 글에서 어차피 여러분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제 주변에 중독성 있는 그런 음식물 같은 걸 거의 두지 않습니다 집에 여러분 술 같은 거 많이 두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제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저는 집에 술이 있으면 자주 손을 대기 때문에 일체 술 같은 게 없었거든요 과자 이야기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건 뭔가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유혹을 빠질 수 있는 건 옆에 안 둔다는 이야기거든 그건 자기가 뭡니까 약하다는 아는 겁니다 오늘 한재호님이 이 글을 읽고 공감과 위로가 국민들을 검조기로 만든다는 생각 저도 오래전에 해왔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얘기지만 공감과 위로가 적을 때 상대에게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상대에게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공감과 위로를 해 주는 사람을 더 얕잡아 보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을 약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삼키면 되는 거죠 누구 만나서 고주할 일은 미주할 털어놓고 뭡니까 위로와 공감을 왜 구하냐 이야기죠 물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구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려움은 내가 이러면 사귀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뭡니까 투정하면 되는 거지 왜 누구와 함께 가가 뭡니까 내가 어떤 데 뭐 어려운 데 뭡니까 위로를 바라냐 이야기죠 자기 철학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자립자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내 발로 일어서고 책임지고 그럼 정신이 벗쩍 나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이런 험담 안 하고 책임 안 돌리고 자 또 여러분들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간은 설명서와 함께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학교는 가르쳐주고 시험 보고 사회는 시험 보고 가르쳐줍니다 애들 편하게 하겠다고 시험을 없애 자유학기 정신들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애들 함께 대신 살아줄 겁니까 이 정신나간 사람들아 애들 대신 살아줄 거냐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누가 대신 살아줄 거냐 이야기인 겁니다 시험을 애들이 힘드니까 시험을 안 치게 해 주겠다 정신나간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여러분들 교육감들 정신나간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자유학기 뭐 시험 없는 사회 스트레스 없는 사회 서열 없는 사회 전 세상을 서열 없는 사회로 만들어야 해요 세상은 서열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부해 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머리 뛰어난 사람도 있고 머리가 처진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좀 처지면 뭡니까 더 빡세게 하면 되는 거고 빡세게도 못 넘을 거면 할 수 없는 거고 너무나 나약해지 버린 겁니다 사회가 그리고 사기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전신에 제 눈에는 사기꾼들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시도청들이 더 심한 겁니다 인근수님이 배우지 못한 채 늘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전에 좀 더 공부를 하면 낫겠지만 그래도 실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패가 일어나고 아직도 여러분들 저는 아슬아슬한 게 삶이다는 생각이 들고 아참은 뭡니까 또 실수하는 것이고 자 여기 이제 인근수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아마 우리가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먹던 걸 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야 너한테 왜 그러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직도 당신 부하로 보입니까 이렇게 이동호님이 그냥 웃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입술 이런 거 여러분 조사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임근순 동양철학자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여러분들 사진에서 생각해낸 거죠 자 여러분들도 보시죠 임근순 작가 동훈이 아저씨는 용산 가서 대통령 만나서 할 말이 글쎄 여사님 이야기밖에 없었습니까 삼성전자 가라앉고 있는데 부사관들 다 이탈하고 있는데 이공계 최정예 인력들 역시 이탈하고 있는데 연근계획 미진하고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씨는 모든 이슈가 다 김근희로 다 통하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는 김근희 이슈로 통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이번에 가가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슈를 김근희 관련 의혹을 해결해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임근순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고 제가 논평을 하는 겁니다 논평자 역할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동양 철학을 하셨으니까 동훈이 아저씨 장자 소요 유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깊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고 바람이 두텁게 쌓이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울 수 없다 그만한 그릇이 돼야 대근도 금어지는 겁니다 물이 얇은데 어떻게 배를 띄우고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큰 날개를 펼치겠습니까 이렇게 임근순 작가가 이야기했는데 임근순 작가가 또 오판 하나 하고 계신 거죠 물이 깊든 바람이 난이 나오든 간에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0.001%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임근순 작가는 그걸 인정 안 하는 모양인데 대한민국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결정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면 똑똑한 철학자들도 사회의 근간을 해당하는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보수진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내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100% 없다 그렇게 기죽이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는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거고 물이 깊어도 안 되는 거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 되는 거고 바람이 있든 없든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논평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이렇게 똑똑한 식자층들이 요소 요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시비비를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본과 본질이라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보려고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하면 대통령 될 수 있다 물이 깊으면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동훈 씨도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람도 희망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믿는 모양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도 참 기발난 이야기를 하시네요 임근순 작가 페이스북을 오늘 처음 방문해 봤는데 그래도 뭐 참 글들을 이렇게 참 예리하게 사안을 보고 진단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세 편 정도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그렇게 여러분 뭡니까 그리고 어차피 살다가 죽는 건데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 그렇게 여러분들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할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좀 생각 좀 합시다 대학 교수 정년을 국립대 교수 정년을 늘린다는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애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한동훈 씨가 대통령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당신 대통령 되는 거 걸렀다 이제 정치해가지고 좀 날려면은 그냥 저 동네 가서 줄 서라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포기했으니까 뭐를 공직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걸 다 포기했으니까 이렇게 좀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사기치지 말고 앞으로 나라가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이야기죠 젊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돈 빼가 미국 시장에 다 이름들 넣지 않습니까 왜 이 애들이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도 사기꾼이네 이렇게 보니까 다 돈을 빼버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런 투자할 밖에 미국 시장에 와 있는 tsmc 대만 반도에 투자하는데 왜 삼성전자 투자합니까 그걸 젊은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노벨 경제학상도 69세가 평균이니까 우리도 여러분 65세 67세를 늘려야겠다 그런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시가 다 사기니까 정치인들이 입에서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참담한지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 안 해야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으면 당장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내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을 돕거나 기부는 못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등쳐가지라면 살 수는 없다 사기는 절대 치지 않겠다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다른 건을 몰라도 100년 전 이야기 덜 추워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처가 다른 나라에게 돈 타내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임건순 작가 이야기 읽으면서 이거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내를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거짓말 안 하고 공돈 바라지 않고 남한테 사기 안 치고 자기 몫이 아닌 것을 타인의 몫을 뭡니까 갈취하거나 그 다음에 탈취하기 위해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이렇게 안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딴 것보다는 지금 한국 영화들 보게 되면 말이 어마어마하게 거칠지 않습니까 욕을 그냥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일본 영화를 보시거나 대만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그렇게 거칠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이 거친 게 뭔고 하니까 말이 거치기 때문에 행동이 어마어마하게 거친 겁니다 그리고 말이 거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영화가 그 사람들을 맞춰가지고 말이 거친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폭력 영화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거칠어져 있는 겁니다 거칠어져 있는 거죠 자기라도 말을 좀 이렇게 순화를 하고 순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못 바꾸더라도 아무튼 간에 그렇게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한국 사회 범람한 그런 거짓말하고 이런 사기를 보면 참 기가 찰 때가 많은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 방송 좀 길어졌으나 많은 다행히 임근슨 작가를 만나가지고 오늘 방송 말미가 좀 유쾌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이제 또 새 주제 준비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주 안 오시더라도 가끔 오시다가 이렇게 방송 들으시게 되면은 시대 사는 그런 좀 새로운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유튜브도 전부가 다 뭡니까 진영으로 나누어가지고 누구 편 누구 편으로 나누어가지고 떠들고 있으니까 자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씩씩하게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회원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